안녕하세요. 멜로디 데이입니다. 여러분 드림아이 보셨나요? 드림아이처럼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곳은 바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입니다. 한림예고에 오시면 교과 수업은 물론 춤, 노래, 연기 등의 실기 수업을 학원엔 다지지 않고 좋은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그럼 끼 많고 재능 많은 학생 여러분,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!